연세대의 일곱번 김빈곤이라고 합니다. 일단 막간으로 소개하자면 드럼의 장민호 형이고 기타의 조성훈 기타의 성우형이랑 오상훈 하고 베이스의 민지 린이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오아시스의 Don't Go Away라는 곡이고 어...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내가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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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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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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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